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블랙핑크 리사, 태연, 현아가 해서 요즘 뜨고 있는 시크릿 투톤 염색을 집에서 셀프로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전체가 버진 헤어라서 테크닉에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헤어샵 가기도 망설여져서 집에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셀프로 헤어하는 거 재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셀프 탈색의 늪으로 같이 빠져보실까요? 시크릿 투톤은 섹션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다음 탈색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절반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탈색이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곱슬이라 정기적으로 매직을 해줘야 해서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크릿 투톤을 하면 위쪽 머리는 매직이 가능해서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탈색약은 1대 3 비율로 섞어줬고요. 본인 머리 기장보다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처럼 큰 거울을 뒤쪽에 둬서 잘 보이게 하시면 혼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두피에서 1cm 정도 떨어진 곳부터 탈색약을 발라주시고요. 이때 양을 조금 넉넉하게 덜어서 발라주세요. 탈색약이 모발에서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빗질을 하지 않는 게 큐티클이 손상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탈색약이 어떤 부분은 양이 많고 어떤 부분은 적게 발리면 얼룩이 질 수 있으니까 균일하게 발라주세요. 다 발라지면 이제 뿌리도 발라줄게요. 이제 자연 방치를 할 건데요. 모발에서 열이 올라오는 분들은 색이 더 금방 나오고 부풀어올 수 있으니까요.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고 탈색약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오래 방치해도 더 밝게 색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모발만 손상이 되니까요. 중간중간 탈색약을 살짝 걷어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1차 탈색약이 모발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서 묻어있는 약을 손으로 닦아줄게요. 이제 새로 만든 탈색약을 한 번 더 발라서 아까와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집에 남은 블루 계열이나 퍼플 계열의 염색약이나 컬러 트리트먼트가 있으면 준비해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이런 게 없다 하시면 특별히 구매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탈색할 때 사용했던 사나젤을 1대1로 섞어주시고요. 전체에 3분의 1 정도 샴푸를 넣어 섞어주세요. 저는 전에 쓰고 남았던 블루 컬러 연모제를 사용할 건데요.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에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색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색이 잘 나오면 헹궈줄게요. 보색 샴푸를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처음 시작할 땐 제가 마치 과하게 심각, 정말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에 시작을 했는데 결과물은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리를 샴푸샴푸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과정이 다 끝났고요. 드라이기에 열로 연모제를 날려볼 건데 그 전에 드라이기에 고열로 모발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코어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를 발라 큐티컬 케어를 해줄게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해서 따라해본 시크릿 투톤 헤어를 완성했는데 얼룩덜룩 초록빛이 나는 머리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탈색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탈색하는 방법을 다 까먹어서 탈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 머리가 원래 붉은기가 많아서 미용실에서도 탈색이 잘 안 됐다는 점을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후에도 탈색과 염색을 무려 두 번씩 총 여섯 번을 했는데 아무리 탈색을 해도 백은발이 가능한 밝은 탈색이 나오지 않아서 아 이러다 내 머리가 다 녹아 없어지겠구나 싶어서 마무리했어요. 제가 원했던 그 컬러는 안 나왔지만 이거대로 만족스러워서 비싼 헤어샵을 가서 두 번이나 모발을 손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며칠 코어 데미지 케어 샴푸와 컨디셔너로 몇 번 머리를 감으면 또 다른 느낌이 될 거고 그럼 또 다른 컬러로 염색을 하고 그럼 또 탈색을 하고 또 염색을 해서 제 머리는 개털이 되겠지만 데미지 케어 라인을 사용하니까 이전보다는 몇 번은 더 탈색과 염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탈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머리털이 개털이 돼서 검게 톤다운을 시키지 않는 이상 전 계속 염색을 할 거니까요. 당분간은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바쁘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